아, 스태프씨 스태프씨 오늘 여러분들의 포지션이 어떻게 되세요? 스태프씨는 어떻게 되세요? 명호는... 너 경력자잖아 어, 비꼬리 신이 뭐 나가? 경력직... 아, 경력자들 뭐 같네 철거처럼 하나 숟가락만 펴주시겠어요? 아, 굉장히 힘들네요 오늘은 삼각 삼각은... 삼각은 봉입니다, 봉 아이고, 힘들다 이제... 32살 되셔가지고 이렇게 된 봉... 신이 오프닝을 이렇게 하신대요. 하얀색 칼로저를 하나 여기 앞에서 끄고 흰 거울지. 어머 여기 오늘 관람 오신 혹시 수리쇼? 네. 저거를 풀어야겠는데 저거를 그대로 두고 있네요. 오늘 브이미션인가봐요.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포스터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하얀색 칼로저를 웃기지 말고 그 밑에 저녁의 실물로 계속 쭉 가다가 오늘 포지션이었는데 이렇게 가다가 음악 여기 여기 나올 때 속마음 어떡해요? 네 이렇게 팀만 닦아 음악 트래밍은 이따가 톡톡으로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저지 케어는 이제 행사를 잘 보고 대상가요? 저지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행사를 잘 보고 네 저지가 필요할 때 데려오는 거니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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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끄고 있다가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이 상태에서 등장하실 건지 어쩌고 어쩌고 미안해 안 웃을게 안 웃을게 이제 아까 전에도 이제 아까 전에도 어문데에서 하셨는데 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죠? 펜스를 사야 돼서 혹시 이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양래프를 막아드릴게요. 아 잠시만요. 동작하실 때 이렇게 나오실 거래요. 그러면 조명이 꺼져있다가 왁신님이 이렇게 중앙으로 올 때쯤 조명을 서서히 켜가지고 이렇게 올 때쯤 확 눈치껏 켜달라고 하셨어요. 눈치껏? 보면서 누나들이 왁신님 걸어오는 거 허리 보면서 켜시면 될 거 같아요. 아 아 임종을 떼고 아 그렇게 하는거 아 아 그냥 잘하는 쪽들 해봐 이거 멋있어 저 없는 쪽은 좀... 지금 11분이요? 10분 정도 확인할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각오 한마디 치게 해주세요! 화이팅! 황미 화이팅! 이름을 어떻게 하면 쓰는 거예요? 영어인데? 최고! 최고! 각오 한마디 화이팅! 안녕하세요 진짜 하이 걸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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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왁스의 리허설 현장 아니 리허설은 대기실 현장입니다 이거 약간 그거 같은데 뭔지 알지? 소녀시대 그거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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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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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를 맡게 된 빅골 댄서클 M.I.C를 쥐고 있는 MC 프레시입니다 B.I.C M.I.C B.I.C R.I.C M.I.C 여러분 이제 상대방이 낙거려서 제가 낙거리고 있어요 지금 아니 상대방이랑 웃는 것보다 지금 초록색이랑 웃는 것보다 저 같은 팀이 너무 너무 어색해서 떨려요 같은 팀한테 아무것도 없는 눈도 못 맞추겠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노래가 너무 어색해서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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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